김신혜 작가의 회화를 보면 장지의 채색한 산수 풍경과 함께 우리가 먹고 마시는 페트병 정물을 보게 됩니다. 세밀하게 묘사한 자연 풍경과 페트병 라벨이 겹쳐진 모습을 보면 마트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이렇게나 자항대한 자연이 담겨 있었나 새삼 놀라게 됩니다. 생수가 담긴 페트병에는 백두산, 한라산, 독도 같은 우리나라 산수 그림 아니면 피지, 히말라야 산맥처럼 해외 유명한 자연 이미지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쉽게 보기 어려운 자연의 모습이지만 그러한 대자연은 생수, 와인, 조미료, 식품 패키지의 상품 라벨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연을 곁에 두고 계신가요? 혹은 곁에 그러한 대자연이 있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음식을 둘러싼 상품 라벨에 담긴 대자연을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